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더블 가드 더블 가드에서 지금 대치 상황이 20초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일어서겠습니다 서로 루티를 하나씩 지금 탑에서 움직이면 좋은데요 2점 거기에 니온 밸리 2점 추가 그립을 방어하면서 아 지금 탑에서 움직임이 아주 좋은데요 다리가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패스 시도로 어드밴티지 획득 아 지금 점수에 든 상의가 있는데요 점수는 없이 그대로 속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릎을 찌르고 넘어가는 스탠딩 워킹 패스가 되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아 저 패스 다시 니온 밸리에서 암바로 시도인데 아 탭 아 정말 돋보이는 기장인데요 이번 연비의 승리는 리라질의 권태우 선수 승리합니다 바보리의 승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